어이씨 깜짝이야. 제발 반천장에 스파크라 듣고있지 지금? 내 목소리가 들리지? 차렷 자 드디어 나왔다. 이번에 신캐 자 스파크 아 이거 진짜 이쁜거 나왔다 야 이거 봐 이거 봐 엄청 이뻐 여기 오른쪽에 이제 벚꽃 문양이 있고 이제 머리 위에 여기 이게 가면 하나 있고 아 여기 보니까 장식도 있네요 옷에 바로 체험부터 가봐 자 스파클 스파클은 필드에 있을 때 아군의 전투 스킵 포인트를 최대치로 증가합니다 오 아군의 전투 스킵 포인트를 대량으로 회복합니다 아 아군의 치명타 피해야 과하는 피가 증가합니다 얘 버퍼네요 이거 보면은 지금 지금 보면은 자 이번엔 스파클 어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 그 일본 옛날 장난감? 때리는 모션은? 어 발차기 하네? 어허허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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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서포터 스킥 오 뭐야 하버드 오 Terre 어 겁나 이쁘 주위에 이제 가면들이 돌아다니 뭔가 수호한다는 느낌 오 지금 보니까 스킬 포인트가 원래 5개가 최대 였는데 지금 7개까지 올라올 수 있어 이거를 얘 함 써줘 오 뭐야 오 나 못써 이게 필살기죠 잘 만들었다 이런거 버프 다 받았지 이러면 공격 데미지 버프 받았고 오케이 공격 대략 4천 왔어 이제 때려 음 야 내 치명타워프를 주둔기 진짜 좋긴 하구나 제발 오늘은 잘 뛰게 해주세요 누적을 먼저 보고 7 8 9 10 어 용경이네? 맞아 천장이었네 그럼 마음 놓고 뽑을 수 있지 그럼 60 70 이러면 이제 천장인거잖아 자 천장 어? 이 아닌가? 뭐야 90 90 아니 80이 될 줄 알았는데 90이 되네 자 스파클 누나 나와주세요 나이스 나이스 하지만 천장인거 아 전무 스파클라 너 잠시만 일도 효과가 뭐니? 불신의 정지 필살기와 부여하는 기이한 수수께끼의 지속시간이 추가로 한턴이 증가하며 기이한 수수께끼를 보유한 아콘의 공격력이 40%가 증가된다고요? 야 뭐야 왜 이렇게 좋아 이거 어... 일단은 일도를 노려봅시다 아직 많아 아직 많아 10 20 30 40 50 60 이제 슬슬 나올때가 됐는데 70 70 떴다아아아아아아아 제발 어이씨 깜짝이야 아이씨 제발 반천장에 스파클라 듣고있지 지금? 내 목소리가 들리지? 차려아아아아아 아 왜 왜 일투냐아 아저씨 필요없어 아 고봉밥이잖아 하하하하 자 남은거 당추 57개 가받 10 20 30 40 뭐 후크가 왜 나와 여기서 자 50 스읍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어 맞다 이거 있었어 그리고 너 이제 몇장이지 일곱장만 사볼까 일곱장 육십 아 이제 뜰 때가 됐는데 이상하다 칠십 나다아 나 마지막이야 이제 이제 없어 제발 어 제발 바로 한 번에 나오자 스파클 광주야 나이스 어 자 한 번에 끝났다 나 여기 진짜 마지막 한 발이었거든 이상하다 분명 나 이거 많이 있었는데 괜찮아 다음에 짓나가 해줄거야 바로 껴주러가 어딨어 스파클 맞아 바로 낄 수 있는게 있죠 진짜 다행이다 엘 돌로 만족합시다 이 도로 못해줘갖고 현재 대비해서 내가 어? 준비해 나왔지 재료 재료만 돌파 재료는 준비를 안했는데요 이거를 모아야 되네요 남아왔다 80 80 80 80 여기는 나중에 뽑긴 했는데 둘 다 천장을 쓰냐 어떻게 오케이 아 그리고 아까전에 우편함에 이게 왔더라구요 절대 여유지마라고 되어있는데 연료랑 스파크 미라클 패키지를 줬는데 뭐지 일단 받아 봅시다 신용 또 힌트 신용 이거 틀린거야 뭐야 아무튼 오늘 뽑기 실패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까꿍 좀전에 놀란건 아니지 끝